정홍윤씨의 첫째 딸 정세윤 둘째 딸 정소윤 아역스타 문메이슨 둘째 동생 문메이빈 셋째 동생 문메이등 정홍윤씨의 두 딸과 문메이슨 서명제를 화보처령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세윤이 표정이 되게 어색해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데 여섯 살 동갑내기 세윤이와 메이슨 세윤이의 표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네요 우리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요 푸가워가 좋아? 언니는 김치찌개, 된장찌개가 좋아요 김치찌개, 된장찌개 정말이네요 너무나 아이들이 다섯 명이다 보니 촬영도 쉽지 않은데요 어슬렛한 분위기를 한 번에 정리한 한마디 아이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봅니다 연예인으로 키우실 생각은 없으세요? 세윤이 서서서가 모델이요 모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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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모델이 되고 싶어요? 예쁘니까요 나는 축구선수요 축구선수요? 왜? 잘하네요 전 재밌어서요 축구가 재밌어요? 저도요 축구가 재밌어요? 축구가 재밌어요? 항상 따라해요 좋고 존중 넌 손이나 닦고 와라 네 메이슨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물었는데요 개정노래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하더니 1절을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이 된다 정윤씨가 안고 있는 이 아기는 지난 5월에 태어난 셋째 딸인데요 언니 세윤이는 동생이 그렇게도 예쁜지 뽀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생 예쁠 땐 어떻게 해줘요? 신나게 해줘요 스위스는 동생들 예쁘죠? 동생들이 예쁘지 않다는 메이슨 동생 메이빈이 형의 대답을 듣더니 동생 안 예뻐요? 동생들? 으으으응 예쁘다 어머 잘 맞쩍 좋아 형의 말에 상처입은 메이빈 끝내 얼굴을 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기분 풀고 예쁜 모습 그대로만 자라줄게요